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작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 불과 한 10여일 정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래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문 대통령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당당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마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왔는데 아마도 금수완박법 통과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선 패배에 충격을 띄고 본인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안심이라든지 안도감 같은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보통 인간들하고 아주 다른 그런 부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라든지 건심이라든지 우려가 본인의 퇴임과 관련해서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 선거전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을 테니까 물론 겉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대선까지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이전에 이제 퇴임을 앞둔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그런 행보를 문 대통령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에게 저분이 아마도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낙관론이나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전혀 달리 대선 패배라는 부분들이 잠시 동안 충격을 줬지만 아마도 그런 철음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자신의 노후와 그리고 퇴임 이후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재인의 안심과 자신감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안심과 자신감 물론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상당히 안심한 그런 상태인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아마 던져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사가 바로 대선 전인 3월 3일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무리와 달리 대선 그리고 관제에서 차분히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저는 이분은 전혀 그런 부정성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윤곽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라는 것은 본인의 안위라든지 퇴임 이후의 삶과 관련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충격이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바로 청와대 대변인의 울먹거리는 그런 발표입니다. 3월 10일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메시지를 전하다 눈물을 흘리고 브리핑을 중단하고 말았다. 현장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숙연했다. 5분간 감정을 추스린 뒤에 다시 대변인이 대변인 관련된 업무를 계속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만큼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아무도 상당한 충격을 가져주실 것이고 그 충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마 원탁회의 같은 그런 것이 열렸겠죠. 그래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번 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정죄의 불법 부정을 다 듣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아마 작전 계획을 짜 가지고 이 작전 계획을 짜서 밀어붙이는 것은 5.86 운동권들이 원래의 강점이자 장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훨씬 더 원활하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도 패배에 따른 그런 충격을 수습하고 퇴임 이후에도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문 대통령이 내심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와 같은 그런 정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석희 씨와 가진 이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저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예를 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애초부터 협조할 수 없는 것이죠. 다 한 패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한 패니까 아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대로 아마 공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씨와 여러분 답변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퇴임을 앞둔 대통령은 자신의 그런 안위와 관련해서 새로 부상하는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죠.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좋은 거니까 또 그것도 일종의 예의이기도 하고 그러나 대통령 진무실을 용산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결정에 대해서 이게 4월 15일 날 이루어진 인터뷰입니다. 별로 마탕치 않게 생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퇴임하는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별로 마탕치 않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그냥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이 자신의 노후를 그리고 자신의 퇴임 이후를 상당히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아마 확신하는 그런 부분에서 언연중에 드러난 그런 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디가 적지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이런 류의 결정과 추진방식은 참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주 작은 그런 발언이지만 이런 발언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퇴임 이후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또 청와대 이전 목리 백년 대개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소통인가 이것이 4월 29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엊그제에 또 다른 그런 모임에서 자신감을 피력하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권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한 겁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진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백년 대개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으로 느낀다. 정면으로 새 정부가 가장 이렇게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개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보통의 퇴임 대통령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괄해서 어디하고 만나게 되는가 하니까 검찰 수사권에 완전 박탈하고 만남을 갖게 된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퇴임 이후에도 메신저를 데리고 양산으로 간다는 그런 또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4월 29일부터 하루가 지난 4월 30일입니다. 바로 어제 일이죠.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갈 청와대 참모진으로 오종식 기획비서관, 신혜현 부대변인, 연설비서관식 박모 행정관 등 3명을 내정했다. 예상을 깨고 메시지와 공보를 담당해온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게 된 것은 의에다.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인이 말한 조용히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것은 그냥 해보는 이야기고 계속해서 앞으로 발신을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퇴임 이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트위터 팔로우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국민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선 이후에 그런 손석기 씨와의 인터뷰 그리고 또 청와대 청원권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산을 데려가는 그런 척건들 가운데서 소위 메신지를 발신하는 데 또 연설을 담당해왔던 그런 사람을 대동해 나가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발언하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밑에 의견을 한번 읽어보니까 김완배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꿈이 야무지십니다. 역대 최고 최대 최악의 불법 부정선거로만 일관해 나오면서 나라 살림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까지 발기발기 찢어놓은 그런 분이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꿈도 야무지입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총선까지 우아하게 양산해서 사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총선 전에는 저는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통해 가지고 퇴임 이후를 상당히 보장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번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설문조사에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는 게시물이 안 되네요. 내일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안심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퇴임 이후가 그렇게 편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국무회의 시간을 4월 3일이죠. 5월 3일 5월 3일은 하루입니다. 원래는 이제 청와대가 예고를 오전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5월 3일 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마무리하는 이제 검찰청법 관련 개정안은 통과됐고 행사소속법 개정안을 이제 5월 3일 날 오전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이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검수완박법안은 정말 이렇게 헌법 자체를 그냥 이렇게 뒤흔드는 유린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유린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국민들의 반발은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고 또 이처럼 무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새로 등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한동훈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상설 특별검사제를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화에서 비리뿐만 아니고 부정선거 수사에 일동의 단안을 내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예를 들면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게 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층들이 됐든 그에게 표를 던졌던 많은 사람들의 격렬한 그런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172석이라는 그런 수적 다수당의 그런 휘둘림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집니다만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 falenas 난zos 난 ange 난 난 난 감사합니다.